우리 너무 호흡 없다 차고네 전기 피고서 안 돼 와 재영이 오빠 몸이 어디로 좋노?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몸이 좋네 몸이 어디로 좋노? 와 재영이 몸이 어디로 좋아? 와 뭔데? 뭐 누가 어떻게 뛰었길래? 그래 재영이 떨어지지 않아 재영이 형 파이팅 고래 잘한다 와 아 큰일났네 애가 이제보다 빠르면 안 되는데 아 큰일났네 으흐흐흐 다 봐줄 거 같잖아 애기 봤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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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파이팅 천천히 하이소 아이 제발 들어가기 전에 말해줬어야지 왜 이렇게 어떻게 해 오빠 잘한다 행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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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품이 나왔지 다 왔다 다 왔다 어 우리 수다도 있네 주승이 형님 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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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어 이제 동훈해 이거 다큐팀이네 예능인데요 예능인데요 다큐팀은 끝났죠 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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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큐 없어요 다 예능이지 좋아 내가 원하는 데려가고 있어 와우 와우 스타트 좋아졌네 동훈이 다 따라잡았고라 동훈이 다 따라잡았고라 동훈 화이팅 동훈아 오 잡았다 한 명 오 오 동훈아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을 수 있다 동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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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지마 2분 9초 아 예 나 홍계 형 우리